안녕하세요. 윈리스트의 김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미니앨범을 내셨는데요.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 레게 아버지 같은 밴드의 리더이신 김반장님이신데 이번 앨범에 있는 트랙 3곡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이번 모십니다 미니앨범에는 총 6곡의 트랙이 들어가 있는데 곡으로 하면 세 곡이에요. 세 개의 곡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모십니다라는 곡은 윈리스트가 결성된 지 한 7년, 8년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음악을 하면 할수록 음악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모십니다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어떤 음악적인 것들이 응집되고 웅측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음악한 마음 자세라는 것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히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고 저희 음악으로 모신다는 그런...